마이콜트롤 사위 가하풀을 하중 말고 무슨 일하고 있잖아? 까불어? 까불어! 까불어 요즘 넘었나? 그래야지! 까불고있어 뭐야? 이 티켓 뭐냐? 내놔 돌아가려고 연주랑? 내놔 이거 내가 가져간다?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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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좀 도와줄까? 하지 마, 그럼 너무 고맙지? 야, 어떡해, 어? 그만 밀어 이제 우리 어떡하지? 어떡하긴 뭘 어떡해 어? 아, 아, 들어갔어 왜 이렇게 한 손을 줘? 아무것도 아니야 안 되겠다 홍이, 한이, 크로스? 뭐래? 우리 서로 도와주자 서로의 짝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 내가 너 공부 도와줄게 연진은 공부 잘하는 애 좋아하니까 그럼 난 운동 재훈이가 운동 잘하는 애를 그렇게 좋아하거든 홍이! 하니! 크로스! 아니, 어떻게 하면 너처럼 이렇게 글씨를 못 쓰냐? 왼손? 아, 뭐, 발가락? 좀 진지하게 해 운동 신경 참... 어떻게 걸어다니냐? 아, 안 잘랐어 안 잘랐어 안 잘랐어 안 잘랐어 나 왜 손톱원 가? 어? 떡볶이 너무 좋아 떡볶이 좋아해? 너무 좋아 떡볶이 먹고, 영업보면서 팝콘도 먹고 어? 이게 무슨 우연이야? 어디 가고 있어? 밥 먹고 매점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? 가자, 사줄게 그래, 같이 가자 가자 뭐 넷이 영화나 볼까? 좋아, 뭐 볼까? 아니야, 너네 둘이 봐 그래, 둘이 봐 그럴까? 나 별로 영화 안 땡긴다 뭐야 또야? 아, 뭐야 또야? 다 까먹어 봐, 맞아 웅이야 지난번에 보니까 대한이랑 농구하던데 나랑도 같이 할래? 그럴까? 그러자 야, 그러다 다쳐 대한아, 우리 너 도서실 갈래? 어? 아니야 연지한텐 언제 고백할 거야? 연지 나중에 넌? 나? 나도 나중에 네 비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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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재훈이 어디 왔어? 아, 연락도 없었는데 재훈이 본 적 없어? 비겨라 재훈이 어디 왔어? 재훈이가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수술 중인데 헌혈증이 필요할 것 같아 너네 혹시 헌혈증 가진 사람 있니? 헌혈증이 낸 사람 있어? 선생님 저희가 도울게요 네 저희가 도울게요 안녕하세요, 정교생 여러분 지금 2학년 1반 김재훈 학생이 교통사고로 긴급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저, 우리가 재훈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헌혈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, 여러분? 여러분, 재훈이가 수술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, 재훈이가 수술을 받고 있어요 꼭 읽어보시고 도와주세요 재훈이가 도움이 많이 필요해서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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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혈도 잘 받았고 그 홍이가 고생 많이 했어 애들 헌혈하게 하려고 너 티 진짜 많이 나 괜히 나랑 엮지 말고 홍이랑 잘 좀 해봐 홍이도 너 좋아하는 거 같더라 홍 너 어디야? 야 무슨 일인데 기다렸잖아 홍아 야 일단 앉아봐 숨 좀 쉬고 얘기해 나 너 좋아해 네 실은 나도 우리 내일 뭐 할까? 우리 내일 말고 오늘 놀이공원 갈래? 우리 오늘 뭐 탈까? 회전분만? 아니면 자이로드로? 못 타지 다 타고 싶은데 전 오늘 처음 해보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해요 한열 한열 언제 해야 하는 일? 오늘 해야 하는 일 딩고 둘 셋 셋 셋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